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20년 전 학창시절에 겪었던 불같은 사랑을 한 여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젊은 날의 과거의 애정사를 반추하는 20년 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단편소설은 조건상 작가님의 소설집 어머니의 초상에 수록된 글입니다 단편소설 20년 뒤 조건상 소설집 어머니의 초상 중에서 초판 일쇄 발행은 2001년 9월 15일 현행곳 세미입니다 저 혹시 때마침 주홍빛 물감을 끼얹은 듯 빌딩 사이로 내려앉은 저녁 노을이 현란한 색상으로 도시를 물들이고 있는 시간이었다 간편한 여행가방 하나를 어깨에 둘러매고 지하철에서 내려 서울역 광장으로 통하는 층계를 오르고 있는 내 앞을 멈칫거리며 막아서는 여인이 있었다 그러나 노을을 등진 내 앞을 막아서고 있는 여인의 얼굴은 역광 탓으로 겨우 윤광만을 드러낼 뿐 누군지 얼른 알아볼 수 없었다 오르내리는 인파의 어깨를 부딪히며 내가 겨우 층계의 모서리에 몸을 의지하고 여인과 나란히 섰을 때 여인이 다시 쭈뼛쭈뼛 입을 달싹거렸다 저 혹시... 여인은 귀밑까지 치켜세운 바바리코트의 깃으로 가냘파 보이는 목덜미를 감싸고 있었으며 단추를 채우지 않은 바바리코트 사이로 검정색 원피스가 보였고 그 원피스의 가슴파 근처에 붉은색 하트 모양의 장식이 달린 큼지막한 목걸이가 대롱대롱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얼핏 눈을 들어 선홍색 루즈를 바른 여인의 입술과 오뚝하게 날이 선 콧잔등 그리고 그늘진 여인의 커다란 눈을 바라보며 무언가 잡힐 듯한 기억의 끄나풀 하나를 초조하게 붙잡으려고 잔뜩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데 여인의 얼굴은 결코 낯설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구름 사이로 성큼 얼굴을 내미는 보름달처럼 속 시원히 정체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어서 나는 한동안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망처망한 표정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를 뚫어져라 응시하던 눈빛이 활활 타오르듯 빛나며 숨가쁜 어조로 다그쳤다 맞죠? 대전시 선화동에서 살던 학생이 틀림없죠? 여인이 내 턱 밑에 얼굴을 들이미며 확신에 찬 어조로 다그치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 한복판이 그만 뻥 뚫리는 듯한 충격과 함께 오리무중으로 뒤엉켜있던 내 기억의 끈앞풀이 어느새 술술술 매듭이 풀리고 20여 년의 세월이 시공을 훌쩍훌쩍 뛰어넘어 비디오 테이프의 화면처럼 유유히 눈앞을 스쳐 지나고 있음을 느끼며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여인은 발이라도 동동 구를 듯이 반가워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나 나는 가슴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한 충격을 느끼면서도 마흔 살도 훌쩍 넘은 중년의 모습으로 호련히 내 앞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이 왠지 낯설고 서먹했다 아직도 내 기억 속의 여인은 소녀티를 채 벗어나지 못한 가냘픈 몸매에 사슴처럼 순한 눈매를 가진 그리고 그 순한 눈매에 그렁그렁 눈물방울을 매단 채 대전시 선화동 언덕배기 골목의 단칸반 퇴마루에 걸터앉아 하염없이 먼 호공을 응시하던 그때 그 여인이어야 했던 것이다 나는 포도에 내려앉은 주홍빛 노을이 점점 암갈색으로 바뀌고 있는 서울역 광장을 쓸쓸히 바라보다가 20여 년의 세월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 낯선 모습으로 서 있는 여인을 향하여 떨떠름한 음성으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많이 변했네요 모습이 흠 모습뿐이겠어요 여인의 입가에 서글픈 웃음이 잠깐 머물다가 쓰러졌다 층계를 오르내리는 혼잡한 인파를 피하여 우리는 서울역 광장으로 걸어나왔다 아슴프레한 어둠이 두 사람의 서먹한 분위기를 그런대로 감싸주고 있어서 다행이었다 우리는 광장의 한켠에 마련된 주차장의 원통형 쇠막대기 난간에 얼마간의 거리를 둔 채 나란히 걸터앉았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동안의 침묵 끝에 여인은 놀랍게도 다정한 반말투로 먼저 입을 열었다 지난 20여 년의 세월이 여인을 이처럼 곰살갑고 넘덕스럽게 변모시켰나 싶어서 나는 내심 씁쓸한 마음이 들면서도 여인 쪽에서 먼저 소탈스럽게 반말투로 말에 물꼬를 터놓는 것이 오히려 콧날 시큰한 정감으로 느껴져서 나도 덩달아 반말투로 대꾸했다 나도 나지만 거기야말로 정말 어떻게 지내셨어? 산전수전 다 겪었지 여인의 말투는 이제 완전히 혼자 중얼거리는 듯한 반말이었고 거침이 없었다 그때 그 김순경하고는 그대로? 헤어진 지가 언젠데? 나로서는 그때 여인과 함께 동거생활을 했던 김순경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운을 뗀다는 것이 퍽 언짢고 꺼려지는 말이었지만 여인은 전혀 개의치 않고 주저없이 대꾸해왔다 나는 새삼스럽게 여인의 얼굴을 슬쩍 훔쳐봤다 어둠 탓으로 여인의 표정을 분명히 살필 수는 없었지만 무엇을 꾸미고 감추려는 의도가 추호도 없어 보이는 여인의 옆모습이 차돌맹이처럼 야무지고 당당하게 느껴졌다 그때 여인이 내 발 앞에 놓인 여행가방을 흘끗 내려다보다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혹시 기차 타야 되는데 나한테 붙잡혀서 이러는지 몰라 여인의 말에 나는 퍼뜩 역사 쪽으로 눈을 돌려 시계탑을 올려다봤다 시계는 6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내심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차 시간은 15분밖에 여유가 없었다 사실 나는 내가 근무하는 잡지사의 특집 취재 관계로 7시 기차편으로 광주에 내려가기로 돼 있어서 잡지사에서 퇴근하자마자 곧장 역으로 나온 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광주에 내리면 대학 후배인 M 군이 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 함께 광주에서 일박하고 다음 날 나를 안내하여 담양의 송강 정철의 유적지 등을 취재하기로 약속이 이미 되어 있었다 여인의 귀뜸이 없었더라면 하마터면 기차를 놓칠 뻔했다는 생각에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차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자리를 떠야 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각박하고 주변 머리 없게 느껴져 나는 어떤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그러자 여인이 단호하게 발닥 자리에서 일어섰다 예정에 없던 내가 불쑥 끼어들었으니 오늘은 이만 헤어지고 나중에 시간을 내어 만나지 뭐 그리고 여인은 핸드백 속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나에게 내밀었다 내가 하고 있는 업소 명함인데 전화도 있고 약도도 뒷면에 그려져 있으니까 나는 보통 명함보다는 크기가 좀 작고 내 모서리가 둥그스름하게 잘려져 앙증스럽게 보이는 명함을 손바닥 안에 받아들고 주인에게 야단 맞고 꼬리를 내린 강아지 새끼처럼 여인의 눈치를 살피며 취재 여행에서 돌아오는 대로 곧장 찾아가겠다는 말을 몇 번씩이나 다짐하듯 되뇌이며 여인과 헤어졌다 그리고 나는 등을 돌려 멀어져가는 여인의 모습이 지하도 계단으로 사라져 안 보일 때까지 그 자리에서 초조하게 지켜보다가 호남선 개찰구를 향하여 미친 개처럼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출발 직전에 열차에 겨우 매달린 나는 땀투성에 몸을 식히며 턱에까지 차오르는 갑분숨을 달래느라고 열차가 용산역을 지나 한강 철교에 진입할 때까지 세찬 바람에 옷깃을 날리며 승강대에 서 있었다 열차는 기세 좋게 철교를 지나고 있었다 철교의 난간에 부딪힌 열차의 바퀴소리가 강물 속으로 곤두박지를 치다가 수면에 부딪혀서 다시 허공으로 소용돌이를 치며 튀어오르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흩어졌다 멀리 강변도로를 따라 자동차의 불빛이 긴 행렬을 이루며 도도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바야흐로 도시는 어둠 속에서 수많은 불빛과 함께 장엄하게 눈을 뜨고 되살아나고 있는 거대한 짐승 같았다 나는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결을 등지고 담배 하나를 뽑아물고 새우처럼 등을 구부려 불을 붙였다 그리고 나는 한동안 달디달게 담배를 빨며 어둠 속에 뒤로 물리는 도시의 야경을 꿈결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도시의 야경 속으로 한 여인이 터덜터덜 걷고 있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의 나 자신을 벅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불행이라는 것은 집안이 가난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죽었기 때문에 받는 마음의 상처 따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 같은 외형적이고 일상적인 시련과 고통은 얼마든지 감수해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였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 집안이 경제적인 궁핍이 느껴질 만큼 가난하지도 않았고 가족 중에 누구도 불행한 처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이 같은 불행 타령은 젊은 패기에 괜히 부려보는 감상적인 허세나 배부른 놈의 반찬 투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내가 느끼는 불행은 이 같은 형의 하학적 불행이 아니라 이를테면 고독과 절망이라는 정신세계에 줄을 대고 있는 형 이상학적인 불행이었던 것이다 내 생에 처음으로 집을 떠나 남의 집 눈칫밥을 얻어 먹으며 객지 생활을 시작한 것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한다는 집안 어른들의 등살에 밀려 집을 떠나 대전이라는 도시에 발을 들여놓게 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생판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근본도 모르는 남의 집에 하숙생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얼적지근하나마 아름아름이 있는 친척집이 났다 하여 외사촌형 집에 기숙을 시작한 그날로부터 나의 고독과 절망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외사촌형이란 사람은 40대 초반의 나이로 대전의 중앙시장에서 건어물 도매상을 하면서 웬만큼 돈을 벌었으나 여포라는 별명에 걸맞게 생김새도 우악스러웠지만 성깔도 만만찮아서 싸움질과 욕지거리가 다반사였고 노름에도 손을 대고 동해안의 속초나 주문진 등으로 직접 건어물을 구입하러 간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다 그러므로 이런 위인이 알뜰살뜰한 가정적인 남편이 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집에 혼자 남아있는 외사촌형수라는 사람도 집안 살림은 내팽개치고 옷치장이나 하고 동네방네 쏟아내며 수다떨기가 일쑤여서 집안꼴이 말이 아니었다 집안꼴이 이렇듯 엉망진창이니 외사촌 내외는 부부싸움이 잦았고 그 사이에 끼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눈치만을 살펴야 했던 나는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나의 성적은 점점 떨어져서 바닥을 헤매게 되었고 대학 입시에 대한 불안과 초조 속에서 짜증만 들어갔다 그래도 1년에 두 차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어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오 즐거움이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는 과외 수업이니 보충 수업이니 해서 방학도 없다고 했다 나의 고독과 절망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다 한 번 곤두박질 친 나의 성적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서 좋은 대학의 진학만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 고등학교의 생활에서 나는 항상 뒷전으로 내밀렸고 누구 하나 나를 격려하고 반갑게 대해줄 사람이 없는 외사촌의 썰렁한 하숙집은 그야말로 기어들어오기조차 싫은 곳이었다 이럴 즈음에 외사촌 집의 문감방에 새를 들어 찾아온 것이 그 여인이었다 외사촌 집은 멀리 도청이 내려다보이는 선화동, 언덕배기에 백여평이 넘는 대지에다가 기억자 형태로 지은 낡은 단층 기화집이었지만 곧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땅값이 엄청나게 뛰어오를 금사라기 땅이라고 주변에서는 부러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외사촌 내외는 웬일인지 아직 자식도 없이 그 큰 집에서 단 둘이 살아오고 있었는데 친척인 내가 하숙생으로 뛰어들긴 했지만 나의 존재가 횡댕그렁한 집안에 어떤 변화를 줄 리가 없어 적막하기가 겨울 절간이나 다름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외사촌 형수가 머리를 짜낸 것이 집을 비우고 나들이 하는 동안 집을 지켜줄 수 있는 샛방을 놓는 것이었고 여기에 첫 번째로 걸려든 것이 그 여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 리 없는 나였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웬 낯선 소녀 하나가 그동안 비워두었던 문간방의 퇴마루에 앉아있는 것이 눈에 띄었고 그 소녀가 대문을 밀치고 들어서는 나를 많이 쳐다보는 바람에 숫기가 없는 나는 그녀의 눈길을 피하여 허겁지겁 내 방으로 숨어들듯 들어오고 말았었다 그리고 그날 밤에서야 나는 외사촌 형수로부터 샛방을 놓게 된 경위와 사정을 전해들을 수 있었고 퇴마루에 앉아있던 소녀가 실은 대전 근교에 있는 어느 지방에서 파출소 순경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의 아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소녀 같은 여인이 한 남자의 아내라는 사실이 놀라웠다 생머리 그대로 길게 늘어뜨린 모습도 그렇고 사슴같이 가느다란 목이며 호리호리한 체구가 누구의 아내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앳된 모습이었던 것이다 여인의 소녀같은 외모는 나로 하여금 그녀와의 대면을 더욱 서먹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나보다 훨씬 나이가 든 나이가 든 수더분한 아주머니였더라면 인간적인 정에 굶주려 있는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라도 나누며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와 비슷한 나이의 소녀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그녀와의 대면이 쑥스럽고 어색해 나는 한동안 말조차 건넬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여인은 소녀티를 채 벗어나지 못한 겉모습과는 달리 행동거지가 사뭇 침착하고 담대해서 나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고 있었다 그녀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여인이었다 그런데 그녀에 대해 더욱 아리송한 호기심과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은 그녀의 남편이라는 위인을 목격하고 나서였다 대전시의 근교에 있는 어느 지방에서 그가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오랜만에 여인을 찾아와 하룻밤을 묵고는 새벽역에 빠져나가는 사복차림의 그를 어느 날 우연히 내 방의 문틈으로 엿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여인의 남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는 40대의 중년이었고 작다에 막한 키에 생김새도 투박스러워서 여인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사내였던 것이다 이들이 정령 부부라고 한다면 무슨 사연이 있는 부부임에 틀림없다는 의혹이 들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외사촌 내외도 나와 같은 생각인 것 같았다 이것은 물론 내가 우연히 엿들은 말이었지만 문깜빵 여자가 아무래도 세컨드나 무슨 그런 부류의 여자 같다는 외사촌 형의 말에 외사촌 형수도 이내 맞장구를 치며 동조를 했던 것이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첩이나 무슨 그런 여자로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날 차이도 그렇고 생김새도 영 안 어울리고 젊은 애가 아까워 아깝긴 뭐가요? 돼지가 진주를 가지고 노는 꼴이니 어? 당신 또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순경 그 사람이 부럽다는 얘기지 뭐 뭐예요? 어느 날 밤 우연히 마당에 바람을 쏘이려 나왔다가 안방에서 외사촌 내외가 시덥자는 농지거리를 주고받는 소리를 듣고 나는 발소리를 죽여 생쥐처럼 내 방으로 기어들어오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 끙끙거렸다 문깜빵 여인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 가슴 한 구석의 생살이 뜯기는 듯한 어떤 고통에 밤새 눈물을 흘렸다 계절이 어느새 가을로 치닫고 있었다 여인이 문깜빵에 새를 들어 살기 시작한 지 다섯 달이 지났다 그리고 나는 중병할 듯이 가을을 앓고 있었다 점점 다가오는 대학 입시가 엄청난 무게로 나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나는 이미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내 몸은 꼬챙이처럼 야위고 빗발선 눈에는 야릇한 광채가 번뜩였다 여인을 위하여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미치도록 안타깝고 초조할 뿐이었다 지난 다섯 달 동안 여인은 내 생활의 전부였다 그리하여 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감정을 여인을 통하여 느끼고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것이 사랑이든 미움이든 혹은 슬픔이든 기쁨이든 그동안 무력하게 잠자고 있던 내 감정의 촉수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고 나를 흔들어 깨운 것은 오로지 한 여인이 촉발시킨 내 감정의 부활이오 혁명이었던 것이다 객지에 홀로 떨어져 나와 인정에 굶주렸던 탓도 있었겠지만 한 울타리 안에서 내 또래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가슴이 설레였고 더욱이 그녀가 풍기고 있는 쓸쓸하고 애잔한 분위기는 나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보호본능과 동류의식에 빠져들도록 유혹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전적으로 남의 보호본능만을 유발시키는 섬약하고 동정적인 여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의외로 천연덕스러울 만큼 대범함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당돌하리만큼 야무지기도 해서 나를 놀라게 했다 그녀가 나의 양말과 팬티를 빨아 내 방문 앞에 얌전히 개어놓고 천연덕스럽게 시치미를 떼며 모른 척했던 일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그동안 나는 외사촌 형수가 집안에 머물면서 요모조모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가는 성격도 아니고 가까운 살부치도 아닌 나에게 잔정을 쏟는 위인도 아니어서 항상 떨떠름하게 지내는 터수에 옷 빨래까지 내어놓을 수가 없어 웬만한 세탁물은 내 손으로 해결해 왔었다 그런데 그때는 무슨 바쁜 일이 생겨 벗어놓은 팬티와 양말을 미처 세탁하지 못하고 마루 구석에 쑤셔 박아 놓고 한가한 일요일을 기다렸던 것이다 그런데 어둑어둑할 무렵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내 방 문 앞에 세탁된 팬티와 양말이 곱게 접혀져 놓여 있었던 것이다 나는 퍼뜩 외사촌 형수를 떠올려 보았지만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생각이었다 외사촌 형수가 그런 선행과 미덕을 발휘할 위인도 애시당초에 아닐 뿐더러 친척 집에 볼 일이 있어서 밤늦게 돌아올 테니 저녁은 찬밥으로 그냥 해결하라고 당부하고 아침에 떠나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외사촌 형수인데 도저히 그가 선행의 주인공일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집안에 남아있던 사람은 문감방의 여인밖에 없는데 그녀가 어쩌자고 그런 일을 했다는 말인가 나는 어둠 속에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얼굴이 활활 달아오르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방 안에 들어온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한동안 책상 앞에 쪼그리고 앉아 알몸으로 치부를 드러냈을 때의 부끄러움과 누군가의 관심 속에서 나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는 떨리는 감동이 어지럽게 교차되는 기묘한 감정 속에 말각해 전등이 켜진 채 적막 속에 가라앉아 있는 마루 건너 문감방에 언제까지나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여인이 내 팬티와 양말을 세탁한 일을 놓고 나와 여인 사이에는 약속이나 한 듯이 그에 대하여 서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로서는 새삼스럽게 고맙다는 인사말로 말을 걸기도 쑥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여인으로서는 당사자인 내가 쑥스러워 내색을 하지 않는데 구태어 이러쿵저러쿵 말을 꺼내지 않으려는 배려의 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은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 서먹한 거리감이 사그라진 것은 사실이었다 우선 나를 바라보는 여인의 눈길이 마치 손알의 동생을 대하는 듯한 부드러움과 여유가 있어 보였고 나 역시 여인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감상적 차원을 넘어서서 여인이 느끼고 있는 모든 고통과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와 여인과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 밤 여인의 방에서 끊어진 전구를 갈아 끼우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 사단이 되었다 나로서는 그것이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고 충격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충격의 파장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후 수많은 사건을 일으키고 파란을 겪었던 것이다 그날은 이른 저녁을 서둘러 마친 외사촌 내외가 영화 구경을 간다면서 외출 중이어서 집안에는 나와 여인만이 있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랜만에 느긋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외사촌 내외의 외출로 집안이 정막 속에 빠져드니까 내 마음도 덩달아 맑게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조용한 집안 분위기를 야금야금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마루 건너 여인의 방이 아까부터 캄캄하게 불이 꺼져 있었고 이따금 조용한 인기척과 함께 플래시 불빛이 창문에 잠깐 나타났다가 꺼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대로 캄캄한 채 인기척이 없다면 여인이 불을 끄고 자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따금 플래시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해 나는 밖으로 나왔다 역시 마루에 접한 여인의 창문에는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방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나는 마당에 내려서서 어둠에 덮인 문감방을 바라보며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바로 그때 또 한 번 플래시의 불빛이 창문에 잠깐 비쳤다가 쓰러졌다 나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옆에 있는 문감방의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서 여인에게 말했다 왜 전기가 고장났나요? 그러자 여인이 플래시를 켜서 출입문 쪽을 잠깐 비추며 응답해왔다 전구가 끊어졌나 봐요 그럼 전구를 갈아 끼워야죠 내가 전구를 사가지고 오겠어요 아 아니에요 전구는 있어요 그런데 높이가 너무 높아서 나는 퍼뜩 밑에 있는 스위치를 이용해 천장에 높이 매달려 있는 백열등을 켜도록 되어 있는 문감방의 전기시설을 생각하고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내 방에서 의자를 들고 나왔다 그럼 나한테 말씀을 하지 않고 밤에 별로 할 일도 없는데 낮에나 갈아 끼우려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목소리가 너무나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어서 나는 의자를 든 채 출입문 앞에서 잠시 멈칫거렸다 그리고는 살며시 미다지 문을 열었다 여인이 켜놓은 플래시의 불빛이 천장에 동그란 원을 그리며 떠 있을 뿐 방 안은 캄캄한 어둠에 뒤덮여 있었다 한참 만에야 어둠에 익숙해진 시야에 방 안의 모습이 어숨프레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럴듯한 가구 하나 놓여 있지 않은 방 한가운데 이부자리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누워 있던 여인이 엉거주춤 몸을 일으키는 것이 보였다 괜찮은데 괜히 번거롭게 해서 여인의 목소리가 토막 져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여인이 원하지 않는 일인데 내가 괜히 호의를 베푼답시고 오히려 여인을 번거롭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선뜻 방 안에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옷차림이 이렇지만 그냥 들어와요 여인은 하늘하늘에 보이는 흰색의 짧은 잠옷차림으로 방 한가운데 서서 플래시의 불빛을 내 발치에 보냈다 나는 의자를 들고 후둘거리는 다리로 방 안에 들어섰다 여인의 플래시블빛이 천천히 전등에 매달려 있는 천장으로 향했다 나는 방 안에 깔려 있는 하얀 이부자리를 피하여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올라섰다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리며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고 있었다 여인이 하얀 팔을 뻗어 올려 전구를 내 손에 전해 주었다 전구를 깔아끼우는 동안 여인이 밑에서 비춰주는 플래시블빛에 눈이 부신 탓도 있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나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 자꾸만 비틀거렸고 그럴 때마다 낡은 의자가 삐걱거리며 위태롭게 흔들렸다 어? 조심해요 여인의 손이 난데없이 후둘거리는 내 다리를 감아주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노랗게 눈앞을 가로막는 아찔한 현기증에 그만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여인과 함께 이부자리 위로 나뒹굴었다 내가 광주역에 내린 것은 밤 11시가 가까워 오는 시간이었다 서울에서 이곳까지 오는 4시간 동안 나는 열차 안에서 캔맥주 3개를 안주도 없이 홀짝거리며 줄곧 20여 년 만에 만난 그 여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정말 뜻밖의 해우였고 놀랄만한 석거님에 틀림없었다 어느새 40의 중년으로 변해버린 여인이 호련히 내 앞에 나타나 20여 년 전에 기억을 되살려주고 있었고 나는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채 엉겁결에 쫓기듯이 열차에 뛰어올랐었다 물론 취재여행이라는 임무가 주어지고는 있었지만 각박한 일상생활에 쫓기고 있는 모습으로 이처럼 황망히 여인과 헤어져 열차를 타야만 했던가 그러나 역시 여인에 대한 내 감정의 정리를 위해서 만남의 시간을 뒤로 미루었다는 것은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낯선 얼굴에 사내 하나가 창가에 앉아서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그 사내를 향해 씩 웃어주었다 사내도 역시 같은 표정으로 씩 웃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지그시 노려보았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도 나를 지그시 노려보고 있었다 내가 역사에 들어섰을 때 약속대로 출찰구에 나와있던 M군이 손을 번쩍 들어 반가운 웃음을 보냈다 저녁 식사도 어설펐을 것인 뒤 내 어깨에 얹힌 가방을 빼앗듯이 냉큼 들어다가 제 어깨 위에 걸친 M군이 대합실을 빠져나가면서 내 의중을 떠보고 있었다 밥이냐 혹은 술이냐를 물어오는 말이었다 밤이 이토록 기울었는데 격식 갖춘 밥이야 먹을 수도 없겠지만 우리 처지에 무슨 밥 따로 술 따로 구분해서 먹은 적이 있기는 있었느냐고 슬쩍 비틀어 꼬아주었더니 M군은 걸음을 우뚝 멈추고 하얗게 눈을 짓떠다 그래서 이 명철이를 형님은 아직도 우습게 본다 이런 말씀이오 시방 그 명철이가 그 명철인지 무슨 현철이나 병철이가 됐을라고 그의 말투를 흉내내어 다시 한 번 비틀어 꼬았더니 M군은 제 어깨 위에 걸쳤던 가방을 벗어 아예 내 어깨 위에 얹혀주며 셀축하게 토라진 신용을 했다 이런 야심한 밤에 그래도 형님이라고 마중 나온 내가 미친놈이지 형님 나 안 만난 셈 치고 우리 이만 헤어집시다 나 그만 몰라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어깨에 얹힌 가방을 힘차게 끌어당겨 거머쥐고 수적수적 앞서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내가 대여섯 걸음도 옮기기 전에 M군의 우악스런 손이 내 가방을 낚아채며 나를 돌려세웠다 아 왜 이래요 정말 형님 꽈배기 성깔은 여전하시구려 내가 잘 모시겠다고 이러는지 시방 그만 헤어지자면서 나는 여전히 앞만 보며 이죽거렸다 아 정말 형님만 아니라면 그냥 그의 큼지막한 주먹이 내 옆구리를 아프지 않을 만큼 건드렸다 자네 사람까지 치는구나 나는 M군을 향해 눈을 불아리는 신용을 했지만 이내 입가로 피식 웃음을 흘리고 말았다 대학 졸업 후 고향에 내려와 향토 문화원에 근무하면서 부지런히 전통 문화와 지방 문화재의 알림이 역할을 하고 있는 M군이었다 대학 시절에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을 함께 했고 졸업 후에도 내가 근무하는 잡지사에 호남 일대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글을 써 인연을 끊이지 않고 있는 후배였다 이번에도 담양에 있는 송강 정철의 유적지를 취재하는 나를 기꺼이 안내하겠다고 나선 M군이니 나로서는 고맙고 소중한 그였다 그런데 그를 대하기만 하면 언제나 장난기가 발동하고 약을 올리고 싶어 온 몸이 근질거리는 나였다 그도 역시 흐물흐물 웃으며 나의 이같은 장난기에 곧잘 맞장구를 치며 따르는 통에 우리는 주기마자 오랜 유대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M군이 나를 안내한 곳은 금성장이라는 이름의 모텔이었다 2층부터 5층까지는 숙박시설이었고 1층과 지하는 식당과 카페가 차려져 있는 아담한 건물이었다 M군은 이미 주인과 친분이 있는 듯 우리가 모텔에 들어서자마자 카운터에 앉아있던 여인이 반색을 하며 우리를 맞았다 M군이 나즈막한 소리로 허세를 부리자 맥주회사 달력에서 본 듯한 요염한 몸매의 여인이 곱게 눈을 흘기며 웃었다 몇 번째나 허시는 말씀인디 어련히 알아서 보실까봐 그러시오 M군은 둘러매고 있던 내 가방을 여인에게 맡기며 이 가방은 손님 것이니까 방에다 올려다 놓고 아래층 별실에다가 조촐한 술상이나 보아달라고 당부하고는 나를 끌고 아래층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가기 시작했다 카페로 꾸며 놓은 지하에는 테이블 서너 개가 은은한 붉은색 조명 속에 깔끔하게 놓여 있었고 한 구석에 별실로 보이는 방이 있었다 종업원으로 보이는 아가씨 하나가 우리를 별실로 안내하여 실내 등을 켰다 은은한 조명이 비치는 카페와는 달리 별실은 고풍스런 병풍이 둘러쳐진 온돌방이었고 눈이 부시도록 전등이 밝았다 꼭 기생집 안방 같구나 내가 바닥에 깔린 보료에 앉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M군이 대뜸 내 말에 딴지를 걸었다 기생집 안방이 아니고 선비님 서재 같지요 남농의 산소와 걸려있는 기생집 안방 보셨시요 형님은 M군의 눈길을 따라 한쪽 벽을 바라보니 아닌 게 아니라 남농의 산소와 한 폭이 휘굽은 노송 사이로 바람소리를 내며 걸려 있었다 M군이 아까 카운터에 앉아있던 여인을 지칭하는 듯 턱짓으로 위쪽을 가리키며 칭찬을 엿가락 느리듯 하고 있었다 사람이 경망스럽게 호들갑스럽기는 남농 그림 하나 걸어놓았다고 예술에 대한 안목 어쩌고 하는 거 아니야 아따 형님은 괜히 내 얘기라면 불뚝 심사가 나서 그래요 그런 여자가 아니란께 정색을 하고 여인을 비호하려는 M군의 태도가 하도 우스워서 입가에 피식 웃음을 날렸더니 제발 좀 소개시켜달라고 나중에 매달리지나 말라며 M군은 사뭇 당당한 거드름까지 피웠다 오늘은 웬일로 내가 여자와 인연이 많은가 보다 옛날에 대전에서 학교 다닐 때 같은 집에 살던 여자 하나를 서울역에서 20년 만에 우연히 만났다가 시간이 없어서 후일을 기약하고 지금 헤어져 오는 길인데 이제는 또 예술의 안목이 높은 미인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내가 무심코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 잘못이었다 사냥개처럼 한 번 물고 늘어졌다 하면 끝까지 결판을 내고 마는 M군이 나의 이마를 그냥 흘려보낼 리가 없었던 것이다 새님 같은 형님에게 숨겨놓은 여자가 다 있다니 참으로 경천동지 할 사건이라느니 뉴스감이라느니 하며 이실직고 하라고 천방지축으로 나를 얼러대기 시작했다 숨겨놓은 여자는 다 무엇이며 이실직고라니 더더욱 가당찬 타고 설레발을 치며 사냥개를 물리치려 했지만 물러설 M군이 아니었다 때마침 금성장의 주인인 카운터의 여자가 종업원 아가씨에게 민속주와 홍어찜을 쟁반에 들려 함께 들어오는 바람에 이야기가 잠깐 중단되었지만 M군의 집요한 호기심은 몇 잔 술과 함께 다시 되살아나서 나는 기어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내 이야기는 맛깔스런 술안주와 민속주의 은근한 취기에 편승하여 밤새도록 이어졌는데 간간히 끼어든 M군의 추임새가 이야기의 분위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든 것은 물론이었다 사춘기의 통과제의 치고는 참말로 걸쭉하네요 고등학생이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벌였다는 그 자체가 놀랍고 대견스럽고요 나 이제부터는 형님 다시 볼랍니다 이제 보니 형님 무서운 사람이네요 M군이 다뿐히 허풍 섞인 목소리로 내 이야기에 중동을 치고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우리는 오랜만에 의기투합하여 코끝에서 썩은 감내가 나도록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그런데 여인의 방에서 전등화를 갈아 끼워주다가 의자에서 떨어져 여인과 함께 이부자리 위로 굴렀다는 대목에서 M군이 꼴깍 소리가 나도록 침을 삼키며 그것은 여인의 계획적인 유혹과 형님의 엉큼스러움이 합작으로 빚어낸 간통이 아니냐고 추임새를 넣었다가 나한테 호된 핀잔을 먹었는데 곰곰이 생각할수록 그것은 M군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나에게 새로 산 전등화를 건네주느라고 여인이 위로 손을 뻗었을 때 느슨한 여인의 앞섭이 벌어지며 뽀얀 맨살이 드러났을 때의 아찔한 현기증 때문에 내 다리가 후들거려서 의자에서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여인과 함께 이부자리 위로 무너져 내린 후에 여인과 나는 한동안 땀투성의 몸을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일어서지 않았고 이윽고 여인의 리드로 숨이 턱에 닿은 첫 경험을 했던 것은 합작에 의한 간통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의 사건 이후로 나는 한동안 정면으로 여인을 바라볼 수 없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그리고 여인의 뒷모습만 보아도 얼굴이 활활 달아오르고 기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바람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아무리 잠을 청해도 한때의 풍물패들이 머릿속에 들어앉아 상모를 돌리며 진과 꽹과리를 신나게 쳐대는 것처럼 머릿속이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 듯 어수선한 불면의 밤이 계속됐다 그런데 어느 날 보충수업을 끝내고 밤이 으슥하여 집에 돌아와 보니 문깐방의 퇴마루에 큼지막한 군화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옆에 놓인 여인의 분홍색 슬리퍼가 애초롭게 보이도록 우람한 군화였다 몇 주일 만에 이따금 들르는 여인의 남자가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나는 갑자기 가슴 한복판이 쿵 소리를 내며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온몸의 피가 곤두서서 혈관이 터지도록 도도하게 얼굴 쪽으로 역류하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정신없이 내 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황소같이 갑분 숨소리를 내며 문깐방을 노려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던 문깐방이 조용해지더니 이윽고 불이 꺼졌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귀를 곤두세웠다 귓속에서 와글거리는 이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그 소리는 어느새 누군가의 칭얼거리는 소리와 신음소리에 섞여 산란기의 개구리 울음소리로 자지러지고 있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안타깝게 몸을 뒤틀다가 이불 더미 위에 몸을 내던지며 얼굴을 묻었다 개구리 울음소리는 어느새 바람을 가르며 벌판을 내달리는 야생마의 거친 숨소리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거친 숨소리와 함께 갈기를 휘날리며 나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는 한 마리의 시커먼 짐승이 환영처럼 떠올랐다 나는 적의가 가득 찬 눈으로 놈을 노려보다가 놈의 돌진의 정면으로 부딪히듯이 벌떡 몸을 일으켜 방문을 박차고 마루에 나섰다 나도 어느새 한 마리의 성난 짐승이었다 생각 같아서는 그대로 문감방으로 뛰어들어 흉물스런 짐승처럼 여인의 몸을 탐하고 있을 놈을 발길로 걷어차고 이빨로 물어뜯어 보기 좋게 동댕이 친 후에 여인을 들어안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조용한 어둠 속에 잠긴 문감방은 마치 완벽한 방음벽이나 차단막처럼 이쪽의 격앙된 감정을 싸늘하게 무시한 채 완강히 접근을 거부하고 있었다 나는 발소리를 죽여 문감방의 출입문 쪽으로 도둑고양이처럼 다가갔다 문감방의 퇴마루에 우람한 사내의 군화가 여전히 자신만만한 거드름을 비우며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잔뜩 주눅이 들어 떨고 있는 강아지처럼 여인의 슬리퍼가 납작 엎드려 있었다 나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마치 사내의 목덜미라도 낚아채듯이 두 손의 군화를 한짝씩 움켜잡고 마당 구석에 있는 수도가로 다가가서 물이 가득한 함지박에 군화를 처박고는 사내의 목이라도 누르듯 우악스럽게 입을 악물며 군화를 짓눌렀다 이 대목에서 M 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까지 불쑥 내밀어 질렸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 본께 여인을 사이에 두고 김순경이라는 사람과 삼각관계의 그 무엇이냐 라이벌 의식이 생겨갔고 한판 붙어보자고 실비를 걸었던 판국인디 어린 나이에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는지 참말로 당체십니다 내 정신이 아니었다니까 그러께 옛말에도 증오와 질투는 사랑과 사총간이라고 했던 모양인디 참말로 사랑이란 것이 징한 것이네요 언급결에 물에 쳐박았던 김순경의 군화를 내려다보며 난감해하다가 퍼뜩 머리에 떠오른 것이 군화를 어디다가 치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간간히 신발을 훔쳐가는 좀도둑이 있던 시절이라 아예 흔적도 없이 치워버린다면 도둑의 소행으로 치부할 수 있을 테니 완전 범죄를 위해서라도 그게 낫겠다는 생각에 군화를 골목길 시궁창에 쑤셔놓고 꾹꾹 밟아버렸다는 내 말에 M군과 금성장의 주인 여자는 배를 잡고 웃었다 아 형님은 지능범의 소질도 다 부녀 그러나 저러나 순경이 군화를 도둑맞아 뿌렸으니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떤 낫작을 했을까가 쫓게 궁금은디 글쎄 문감방 쪽에서 두런두런 소리가 들리기는 했었는데 나야 겁이 나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는 척 했으니까 알 길이 없지만 순경 체면에 도둑맞은 걸 떠버리기도 창피해서 그랬는지 아침에 보니까 그 김순경이 벌써 가버려서 그림자도 안 보이더라고 흐 형님 말대로 완전 범죄였네요 M군은 무엇이 그리도 유쾌하고 좋은지 무릎을 쳐가며 희덕거리다가 겉후 술잔을 나에게 권하며 이야기를 재촉하는 바람에 금성장의 주인 여자까지 끼어든 우리들의 술판과 이야기판은 숙소로까지 자리를 옮겨 밤새도록 이어졌는데 미모의 여성이 낀 술판은 점입 가경으로 무르노가 이튿날로 예정된 송강정철의 유적지 탐방은 우리들의 뇌리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특히나 금성장 여주인이 M군과 맞장구를 치며 내 이야기의 심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취기가 오른 나에게 괜한 갯기를 불러일으켜서 나는 물색 없이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참말로 물불을 안 가리는 화끈한 연애였네요 부럽네요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여인이 내가 어느 날인가 용기를 내어 문감방의 여인에게 함께 도망을 치자고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성장의 주인 여자가 정말로 부러워서 죽겠다는 눈빛으로 나를 그윽히 올려다보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제안을 했던 게 그 여인과의 환상적인 사랑의 종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 걸요 금성장의 주인 여자가 무릎걸음으로 다가들며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이 대목에서 그동안의 취기가 싹 가시고 이상스럽게도 정신이 말짱해 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의 정황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내 기억의 도화지 속에 하나의 슬픈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도 집안에는 여인과 나만이 있었다 외사촌 내외가 친척 누군가의 혼사로 고향에 다니러 갔기 때문이었다 물론 김순경은 몇 주일 만에 이따금씩 들렀다가 이튿날 새벽에 빠져나가는 존재니까 언제나 부재 중인 위인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고 외사촌 내외가 집을 비우면 집안에는 여인과 나만이 남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쩌다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낮에도 집안에 두 사람만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언제 누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감과 대낮의 쑥스러움 탓으로 나는 언제나 방 안에 처박혀 여인 쪽에서 혹시 무슨 핑계로 말을 걸어오거나 그날처럼 나를 리드하여 숨이 턱에 닿는 또 한 차례의 경험을 갖도록 해줄지도 모른다는 초조한 기대 속에 가슴만 핥닥거릴 뿐이었다 그러나 여인도 무모한 모험을 선뜻 감행하지는 않았다 역시 대낮의 쑥스러움과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외사촌 내외의 존재가 꺼림칙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쑥스러움이 없는 우리만의 세계였다 그리하여 나는 사전에 어떤 묶예나 담합이 있었던 것도 아니면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불쑥 찾아올지도 모르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초저녁에 이미 대문을 걸어 잠근 후에 여인 몰래 손발을 씻고 내복을 갈아입고 정성들여 양치질을 하는 것으로 여인과의 사이에 벌어질 어떤 상황에 은밀히 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인도 왠지 평소와는 달리 허둥거리는 몸가짐으로 일찌감치 방 안에 들어가더니 이따금 조용한 인기척을 내어 자제 않고 깨어있는 자신의 존재를 은밀히 알리고 있었다 제깍거리는 시계 소리에도 가슴이 뛰고 초조함 속에서 시간은 덧없이 흐르고 있었다 방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거리던 나는 방문을 열고 마당에 나섰다 여인의 방에서 맑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러자 갑작스러운 오한처럼 온 몸을 훑고 지나가는 전율이 느껴졌다 나는 후둘거리는 다리로 여인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지금 자요? 턱이 떨리고 이빨이 딱딱 소리를 내며 부딪히는 바람에 내 목소리는 측은하리만큼 바닥으로 잦아들고 있었다 그러자 잠깐 동안의 침묵이 흐른 후에 방문은 열리지 않은 채 여인의 목소리만이 나지막이 새어나왔다 아뇨, 안 자요 내가 퇴마루에 올라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동안에도 방문은 열리지 않았다 들어와도 좋다는 여인의 의사 표시였다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미다지문을 여는 순간 내 몸은 어느새 여인의 방에 들어서 있었다 여인은 전혀 당황해하는 기색도 없이 방 한가운데에 다소곳이 앉아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여인과 눈이 마주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싶으면서도 환한 불빛이 쑥스럽고 부끄러워 나는 출입문 가까이에 있는 전기 스위치를 내려버렸다 지난번에 전구를 갈아 끼울 때 스위치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내 손으로 불을 끌 수 있었던 것은 또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몰랐다 그러나 막상 불을 끄고 보니 어둠이 더욱 쑥스러워서 나는 우두커니 문 앞에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었다 이리 와요 여인이 몸을 반쯤 일으켜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내 손을 더듬어 잡았다 여인의 손이 촉촉한 물기로 젖어 있었다 나는 무너지듯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날 밤 여인은 두 차례나 숨이 턱에 닿는 경험을 나에게 선물했다 그리고는 눈에 그렁그렁한 눈물을 비치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며 자꾸만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나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여인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미안한 쪽은 오히려 나라고 생각되는데 여인 쪽에서 미안해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여인의 나이가 나보다 한 살 위라는 것을 안 것은 그날 밤이었다 그리고 여인이 겨우 중학교를 마칠 무렵에 봉고차에 일용품을 싣고 행상을 하던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는 바람에 일시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여인이 이 집 저 집 식모살이를 전전하다 어느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그 식당에 들른 김순경의 눈에 띄어 방직공장에 취직시켜준다는 꼬임에 빠져 따라 나섰다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사실도 그날 밤에 알게 되었다 사실 학생은 부모님도 계시고 앞으로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할 텐데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나 같은 여자와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내 알몸을 바스라저라 껴안으며 바르르 몸을 떠는 여인의 품속에서 나는 어리광을 부리듯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들듯이 말했다 나 일시적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맘에도 없는 남자한테 붙잡혀서 살지 말고 나하고 함께 멀리 도망가면 되잖아 이때 여인이 내 등을 토닥거리며 피식 웃었던 것 같았다 정말 철없네 산다는 것이 애들 속굽장난인 줄 알아? 천연덕스러운 여인의 말에 나는 찔끔했지만 하면 했지 안 될 것은 뭐냐는 오기가 발동하여 나는 한사코 함께 도망치면 무슨 수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고집을 부렸다 남자라고 자존심 세워서 배짱 부려보는 거야? 김순경과 싸워서 나를 빼돌릴 자신이 있어? 그리고 나를 어떻게 먹여살릴 수 있다는 거야? 여인의 말소리는 너무나 태연자약하고 어른스러워서 나는 이미 풀이 죽어 있었는데 더욱이 윽박지르듯 이것저것을 따져묻는 여인의 말에 대하여 나는 하나도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없어서 완전히 기가 꺾이고 말았다 김순경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힘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어느 하나도 우월한 것이 없어서 애시당초부터 승산이 없었고 더구나 여인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나는 여인에게 아무런 일도 행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무능한 나 자신이 서글퍼서 눈물을 질질 흘리며 울어버렸던 것 같았다 그러자 여인이 철든 누나처럼 내 등을 또다시 토닥거려주며 그냥 그대로도 좋지 않느냐고 나도 학생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느냐고 좋은 인연으로 만났더라면 이보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꽃잎 같은 입술 사이로 한숨을 폭 내쉬는 바람에 나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며 북받치는 서름을 입술을 깨물어 달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여인과 헤어진 것은 그로부터 한 달쯤 뒤였다 대전 시내로 근무처를 옮길 줄 알았던 김순경이 더 먼 어느 시골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여인을 데리고 이사를 가버린 것이다 여인이 살던 문감방에는 건축일을 한다는 중년의 사내가 미욱스럽게 생긴 부인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사내 아이를 데리고 세 식구가 들어왔다 사내는 새벽역에 집을 나서면 밤이 돼서야 돌아오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집에 남아있는 부인은 심술 굳고 미욱스럽게 생긴 외모와는 달리 언제나 바지런하게 마루며 마당이멸을 오르락내리락 훔치고 쓰러대는지 외사촌 형수는 오랜만에 집안이 훤해졌다며 좋아했다 사내 아이가 좀 극성스럽고 시끄럽기는 해도 집안이 왁저짓걸해서 그래도 사람 사는 맛이 난다며 과히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여인이 떠난 문감방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텅 비어버린 가슴에다가 남몰래 깊은 슬픔 하나를 키우며 고등학교 시절의 마지막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참으로 혹독한 상심의 겨울이었다 코앞에 닥쳐온 대학 입시의 중압감에다가 여인이 떠나고 난 자리에 황량하게 남아있는 공동에 함몰되어 나는 수없이 허우적거렸고 비틀거렸다 그러나 내가 이같이 혹독한 상심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가슴에다가 남몰래 묻고 키워온 슬픔이 의외로 나를 지탱해준 힘이 되었다 나는 슬픔 속에서 외로움을 배웠고 외로움의 심연 속에서 사랑과 증오의 천형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이제까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살이의 이치에 눈을 뜰 수 있었다 문간빵의 여인이 내게 준 선물이었다 송강의 유적지 취재는 오후에서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간밤의 술기운 탓으로 나는 이튿날 오전 내내 비몽사몽 속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평소에 애주가였던 송강 선생의 유적지를 탐방하는데 방문객이 술에 취해가는 것도 격에 맞을 거라며 M군이 자꾸만 약을 올리듯이 부추기는 바람에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기는 했다 유적지 취재보다는 한 컵의 냉수가 더 절실했고 한 시간에 잠이 더 간절해서 취재는 나중에 해도 좋으니까 나 좀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겠느냐고 나는 M군에게 통 사정을 하다시피 했다 아, 근데 웬 술을 그렇게 무지막지 허게 마신다요 차가운 생소한 병을 가져다 주며 M군이 딱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더니만 혀를 끌끌 찼다 술은 같이 마셔놓고서 웬 딴소리야 어라, 그게 같이 마신 거요? 그렇게 말렸어도 소주를 병깨로 나밟은 게 누군데? 왜? 소주를 나발 불어? 그럼 아무 기억도 없다 이거요 시방? 나는 개슴츠레한 눈을 깜빡거리며 생각을 모아보았지만 소주를 병째로 마신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았다 민속주를 표주박으로 떠서 김치 보시기만 한 잔에 따라 마신 기억은 나지만 소주를 마셨다는 것 자체가 기억에 없었다 우리가 민속주를 마셨는데 소주는 웬 소주? 이거 어젯밤에 형님이 완전히 갑부렀구먼 민속주는 배만 부르고 싱급담소 소주를 가져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쌓는 통에 옆방에서 잠자던 투숙객들이 튀어나오고 한바탕 난리를 쳤는디? 어, 그랬어? 이따가 장여사한테 죄송스럽다고 사과나 하소? 장여사? 장여사가 누군데? 허허, 이거 참 산 너머 산이라더니 어젯밤에는 그렇게 오매불망 불러 쌓더니 아, 누구긴 누구라요? 이 집 금성장 여주인이 장여사지 M군의 설명에 의하면 내가 어젯밤에 대전의 문감빵 여인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통곡을 하더라는 것이다 불쌍하고 예쁜 그 여인을 구원했어야 했는데 나이 어린 학생의 신분이라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사회적 통념상으로 용납되지 않아 결국은 그 여인이 김순경한테 노예처럼 끌려가는데도 빤히 보고만 있었으니 자신이 얼마나 용기 없는 바보였느냐고 눈물까지 흘리며 통곡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다 못해 M군이 순진한 학생 꼬셔서 정념이나 불태우다가 실속 다 차리고 꼬리를 감춘 여우 같은 여자인데 형님은 순진하게도 아직도 그 여자를 곱게 보느냐고 슬그머니 어금박히는 소리를 했더니 눈을 불아리고 씩씩거리면서 한 번만 더 그따위 소리를 했다가는 죽을 줄 알라고 길길이 뛰는 바람에 M군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신용을 하고서야 겨우 진정시켰다는 것이다 내가 어젯밤에는 완전히 실성을 했었구먼 내 입에서는 부지중해 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근자에 드물게 포금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M군의 말대로라면 취중의 실수와 행패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장여사도 옆에 있었구? 금성장 여주인이 장여사라는 사실도 처음 듣는 말 같은데 아마 어젯밤 취중에 통성명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불안한 얼굴로 M군의 눈치를 살폈다 형님이 놓아주어야 가죠 무슨 실수는 안했냐? 하... 아슬아슬했죠? 어떻게? 달력 속에서 방금 뛰쳐나온 여자처럼 이쁘다는 것까지는 좋았는디 아, 그런 낯짝을 무기삼아 남농의 그림이나 벽에 걸어놓고 예수를 사랑하는 문화인님네 하면서 얼빠진 남정내들 홀리는 여우가 아니냐고 홀쩍에는 머리빡에서 진땀이 다 낫디다 아휴, 내가 완전히 미쳤었구만, 미쳤어 나는 정신이 아찔했다 장여사라는 금성장 여주인한테 그런 추태를 부렸으니 무슨 낯으로 그를 대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에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벌렁 자리에 누워버렸다 극한 일로 형님답지 않게 맥이 풀려갔고 이건 또 뭔 일이라요, 시방? M군이 훌러덩 이불을 벗겨 치우는 바람에 나는 한운수 없이 다시 자리에 일어나 앉았으나 입안은 소태를 머금은 것 같이 쓰고 가슴에 찬바람이 와 닿는 것처럼 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나며 문 밖에서 장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가도 괜찮겠어요? 내가 불에 댄 듯이 놀라며 M군에게 손을 내져오면서 들어오지 말도록 하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M군은 본척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거침없이 벌컥 문을 열었다 일어나셨어요? 이제 좀 괜찮아요? 그렇게 밤새도록 술을 자셨으니 생글생글 웃으며 방문 입구에 서 있는 장여사와 다시 눈이라도 마주칠까 봐 나는 아예 벽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두 손으로 머리칼만 쓸어올렸다 형님이 부끄럼 탈 때가 다 있고 하룻밤 사이에 인간성이 많이 변해 불었는디? 남의 속도 모르고 시부렁대는 M군이 죽이고 싶도록 얄미워서 허옇게 눈을 칫뜨고 노려보다가 장여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고개를 푹 숙이며 중얼거렸다 간밤에 너무 취해서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장여사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는 사이에 M군이 또 속 뒤집히는 소리로 르물르물 짓거렸다 술 취하면 무슨 짓인들 못하겄나요 취중실수님께 한번 용서해 주십시다 본인도 저렇게 죄송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쌌는디 자네 입 못 닥쳐? 견디다 못한 내가 M군을 향해 소리를 버럭 지르자 방안이 온통 웃음바다가 되고 썩은 물이 고여있던 것처럼 답답하던 분위기가 조금은 시원하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휘갑을 잘 치는 M군 덕팩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분위기는 다행히 모면했지만 요강 뚜껑으로 물 떠먹는 기분은 오래도록 찜찜하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장여사가 끓여낸 얼큰하고 시원한 콩나물 해장국으로 쓰린 가슴을 달랜 후에 담배 한 개비를 달게 피우고 있는데 문갑 위에 놓인 전화가 귀뚜라미 소리를 내며 울었다 M군이 수화기를 들고 저쪽에 누군가와 몇 마디 통화를 하더니 이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자동차가 왔다니까 준비하고 나가자며 서둘렀다 용이 주도한 M군이 이미 운전기사까지 딸린 승용차 한 대를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M군은 자신이 운전기사의 옆자리에 앉고 뒷좌석에는 장여사와 나를 앉혔다 장여사가 동행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맥주 회사의 달력에서 금방 뛰쳐나온 듯한 모습이 아니라 레저 스포츠 잡지에 표지 모델 같은 간편한 캐주얼 복장에다가 모자까지 쓴 모습으로 나타나 나를 감동시켰다 어젯밤에 저질렀다는 나의 실언과 실수에 대해 내색을 하지 않고 해맑은 모습으로 나의 심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 그녀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묻어나고 고마웠던 것이다 아직 철이 일러서 단풍이 곱게 물들지는 않았지만 가로수로 심어놓은 단풍나무 잎새들이 가을 햇살 속에 빨갛게 타오르고 차창으로 흐르는 가을 들력의 풍경들이 옛 정취를 자아내는 담양의 시골길은 상쾌하기 그지 없었다 역시 무리를 해서라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취재길에 나선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나무가 있는 곳마다 마을이 있고 마을이 있는 곳마다 대나무가 있는 곳이 이곳 담양이라고 했다 차창 밖으로 얼핏얼핏 스쳐 지나는 풍광 속에 거대한 뭉개구름을 연상시키는 대나무 숲이 자주 눈에 띄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귀에 모시박히도록 들으며 자라온 말이 대쪽같은 선비정신이라는 글을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바로 인근에 있는 광주라는 대도시의 영향권에서도 비교적 초연하게 옛 풍물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기계를 지니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차는 어느새 창평을 지나 송강의 유적지가 산재되어 있는 남면의 지실마을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였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나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M군이 뒤를 향해 고개를 반쯤 돌리며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말을 걸었다 도란도란 정담이라도 나누시라고 두 사람을 뒷좌석에 나란히 앉혀드렸더만 각각 고개를 외로 꼬고 앉아서 창방만 바라보고 있으니 벙어리 맞박을 쳤나 외들 그렇고름 입을 봉하고 있단가요 혀까지 차며 너물너물 이죽거리는 폼이 이제부터 슬슬 멀쩡한 사람을 건드려 놓고 심심풀이로 삼으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아예 못 들은 척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다가 흘끗 옆자리에 앉아있는 장여사의 표정을 살피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녀 역시 잠잡고 있는 내가 궁금했던지 내게로 고개를 돌리는 참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은 우연히 중간에서 마주쳤고 남의 말에 놀아나서 상대방의 동태를 살피다가 서로 마주친 시선이 어색해 두리는 재빨리 원래의 모습대로 좌우의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로의 그런 꼴이 갑자기 우수어져서 두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킥소리를 내며 기묘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뒤쪽에서 동시에 터지는 기묘한 웃음소리에 놀란 앞좌석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운전석 바로 위에 달린 룸미러로 또 한 사람인 M군은 아예 몸통 전체를 틀어 뒤를 넘겨다 보았다 영문을 몰라 휘둥그레진 눈을 껌뻑거리고만 있었는데 그 꼴들이 하도 우수어 뒷좌석의 두 사람이 또 거의 동시에 이번엔 폭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아따 뭔 일이 간디 시방 웃고 야단들이래 종내 궁금증을 풀 길이 없는 M군이 다그치듯 추궁을 해왔지만 뒷좌석의 두 사람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러자 M군은 심통이 나서 볼멘소리로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도란도란 정담이나 나누라니께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고 자빠졌다고 비웃는 거 아니오? 우리들은 그 이상의 짓거리를 진즉부터 허고 있는디 시시하게 뭔 소리냐고 비웃는 거가 아니냐 이런 말이오 천말로 그렇다는 뜻이오? M군의 속수무책으로 터져 나오는 입을 막으려면 내가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자네 눈치 하나는 귀신이네 어쩌면 그렇게 쪽집게인가 그렇지 않아도 뒤에서는 벌써 손목을 마주잡고 무릎맞대고 했는데 자네 말대로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기도 유분수지 그런 사람들한테 도란도란 정담이나 나누라니 우습지 않고 베기겠냐? 내 농담의 M군은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모양이었다 한동안 씩씩거리더니 또 되알지게 퍼버댔다 형님이라는 인간은 워낙이 태생이 그렇게 헐 수 없는 인간이지 머리에 피도 안 말랐을 때부터 유분여랑 통종을 허고 야반도주 허자고 꼬셔댄 전력도 있으니께 장여사님도 옆에 있는 전과범 조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 이야기를 빗대해 심통을 부리며 독서를 퍼붓는 M군이 괘씸했지만 맞대놓고 화를 낼 수도 없어서 나는 점잖게 타이르듯이 한마디 해줬다 자네 샘이 나서 그러는 거지? 샘이고 우물이고 이쪽은 영문도 모르는디 둘이서만 킥킥거리고 웃어대니까 영 기분이 상해서 안그라요 시방 그러니까 점잖게 가는 사람을 왜 놀리느냐 이거야 한바탕의 소란으로 가득 찼던 찬해가 때마침 장여사가 가방 속에서 귤을 꺼내 일행에게 골고루 벗겨주는 바람에 이번에는 찬해가 향긋한 귤 향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내가 M군과 티격태격 시덥자는 객담을 주고받으며 시경정 서하당 환벽당 그리고 소세원을 둘러본 후에 돌아오는 길에 송강정과 면항정까지 들러 이모저모 사진을 찍고 광주에 되돌아온 것은 서울행 마지막 열차의 출발을 30여 분 앞둔 저녁 시간이었다 송강을 유적지는 학생 시절에도 몇 차례 여행을 하면서 찾아온 적이 있었고 문헌이나 소개 책자를 통해 이미 접한 바가 있었다 그래서 과히 생소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선시대의 대문호였던 송강이 관직에서 밀려나 문둔 생활을 할 때 기라성 같은 당대의 학자들과 어울려 호방한 풍류의 기상을 떠쳤던 곳이어서 항상 내 마음이 머물고 싶어 하던 곳인데 간밤의 과음으로 유적지로의 출발이 늦어진 데다가 이번에 취재 목적이 문화재의 보전 실태를 돌아보고 주변 풍광의 훼손 여부를 파악하는 일이어서 주로 사진을 찍거나 눈으로 확인하는 일로 취재를 끝낸 것이 못내 아쉽기만 했다 하지만 M군의 배려와 장여사의 호의로 잠시나마 서울 생활의 찌든 때를 벗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 보람이었다 여기까지 배웅을 나온 일행과 헤어져 열차에 오른 나는 그동안의 피로에 지쳐 그대로 눈을 감아버렸다 내가 여인이 준 명함을 들고 서울역 맞은편 세브란스 빌딩 뒤편으로 해서 남산길을 오르는 언덕을 더듬어 카페에 민들레 꽃실을 찾은 것은 광주에서 돌아온 이틀 후였다 광주에서 오는 길에 곧장 여인의 카페를 찾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 내가 서울역에 내린 것이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간밤의 과음에다가 기차여행의 피로가 나를 녹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인과의 만남을 뒤로 미루고 나는 곧장 집으로 향했던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몸의 컨디션이 엉망이어서 여인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는지 모른다 그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다 솔직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마음의 준비가 왜 필요한지 나는 딱히 그 이유를 댈 수는 없었다 아니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었다 그저 막연히 여인과의 해우를 위해서는 무언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나를 망설이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여인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을 한 순간까지도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을 정리하고 준비할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여인은 전화도 걸지 않은 채 난데없이 불쑥 찾아온 나를 조금도 당황해하지 않고 무척 담담한 얼굴로 맞았다 어 왔네 카운터에서 몸을 일으키며 나를 맞이하는 여인의 말씨가 너무나 차분해서 자주 들르는 단골 손님에 대한 일상적인 인사치레로 들릴 지경이었다 여인은 바바리 코트만 벗었을 뿐 며칠 전에 서울역에서 만났을 때의 복장 그대로 검정색 원피스에 하트 모양의 목걸이를 느리고 있었다 9시가 임박한 시간이었지만 옛 7개의 테이블이 놓여있는 실내에는 한편 구석자리에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 한 쌍만이 이마가 거의 맞닿을 듯이 마주보고 앉아 생맥주잔을 기울이고 있을 뿐 손님이 없었다 손님이 별로 없네 평소에 손님이 가득 차 왁자지껄 하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눌 분위기도 아닐 텐데 그러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카페에 들어섰던 나는 의외로 조용한 실내에 우선 마음이 가벼워진 나머지 가볍게 한마디 던져놓고 나서 금세 후회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남의 장사하는 데 와서 손님이 없다고 입을 놀리는 것이 얼마나 신뢰되는 망발인가 싶어서였다 음 초저녁에 한 차례 빠져나갔지 여기 원래가 그래 초저녁에 반짝하고는 여인이 입구에서 주춤거리는 나를 향해 대수롭지 않다는 음성으로 대꾸했다 그때 주방 쪽의 커튼이 들춰지며 종업원인 듯한 아가씨 하나가 불쑥 얼굴을 내밀었다 손님이 오셨으예? 아니야 고향 손님이야 여인의 단호한 한마디에 아가씨의 얼굴이 다시 커튼 뒤로 숨어들고 주방 쪽에서 물소리와 함께 달그락거리며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젊은 연인들이 앉아있는 구석자리를 피해 나는 출입문 근처의 자리에 앉아 실내를 눈으로 더듬었다 대여섯 평의 조붓한 실내는 붉은 빛 조명 탓으로 동굴 속같이 아늑해 보였는데 건물을 바치고 있는 내 모서리의 기둥에 해물 칼국수니 스파게티니 과일 주스니 하는 메뉴 쪽지가 붙어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본격적인 카페라기보다는 낮에는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팔고 밤에는 주로 술을 취급하는 업소 같았다 혼자서 하는 건가? 내가 턱짓으로 앞에 다가와 서 있는 여인을 가리키며 묻자 여인도 역시 턱짓으로 주방 쪽으로 가리키며 낮에는 주방 아주머니가 있고 밤에는 저 애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했다 두 사람이나 고용해서 꾸려나가려면 만만치 않을 텐데 돈 벌자고 하는 짓이라면야 미친 짓이지 여인이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입가에 잠깐 웃음을 머금은 듯 하다가 이내 지워버렸다 며칠 전 서울역에서 20여 년 만에 여인을 만났을 때의 충격이 그동안의 며칠 사이에 많이 사그라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여인과 내가 이런 사무적인 이야기로 화제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 못마땅해서 나는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다 그러나 이런 답답한 분위기를 역전시킬 만한 뚜렷한 화두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도 아니어서 나는 여인의 시선을 외면한 채 실내의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는 것으로써 어색함을 모면하고 있었다 그때 구석자리의 젊은 연인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여자를 부축하며 남자가 계산을 치르고 두 사람은 실내를 빠져나갔다 고향 손님이라 카더니 언니는 손님 대접이 뭐 이러나 주방에 커튼을 젖히고 내가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온 아가씨가 빈 테이블 앞에 멀거니 앉아있는 나를 한동안 빡금이 쳐다보더니 여인을 향해 눈을 흘기며 애교 섞인 핀잔을 먹이고 있었다 사실 내가 이곳에 들어온 지 십여 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여인은 나에게 옆차 한 잔 가져다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다 우선 맥주라도 가져올까 얘 스스럼 없이 내 의향을 물어보는 아가씨의 심성이 하도 티없이 맑고 고아 보여 내가 말없이 빙글에 웃고만 있을 때 또다시 여인의 단호한 음성이 끼어들었다 아니야 그만둬 오늘은 이만 문을 닫자 벌써 얘? 고향 손님도 오셨는데 얘? 우리 나갈 테니까 명의도 퇴근 준비해 주춤거리던 아가씨가 여인의 눈치를 알아채고 젊은 연인들이 앉아있던 구석자리의 테이블을 치우고 빈잔을 들고 커튼 너머 주방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물소리와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가 들려오더니 얼마 후에 아가씨는 퇴근 차림으로 코트를 차려입고 주방에서 나왔다 고향 손님 덕분에 일찍 퇴근하니까 좋긴 좋네 얘 명의라는 아가씨는 여인과 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생글거렸다 까불지 말고 어서 퇴근해 밤길 조심하고 그럼 먼저 가겠어 얘 예절발은 초등학생처럼 꾸벅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명의라는 아가씨의 모습이 너무나 귀엽게 느껴져서 나는 또다시 빙글에 웃었다 아가씨가 밝고 명랑해서 좋네 카운터 뒤쪽에 걸려있는 바바리 코트를 내려 몸에 걸치고 있는 여인의 등두에 대고 내가 말을 건네자 여인은 천천히 옷깃을 여미며 돌아서더니 내 앞의 의자에 무너지듯 털썩 주저앉았다 불쌍한 애야 나처럼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지금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동생 뒷바라지까지 하느라고 여인이 한숨을 폭 내쉬며 멍한 시선으로 나를 건너다 보았다 초점이 흐린 여인의 시선 속에 무수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다 나는 여인의 시선 속에서 혼선된 감정의 실타래들을 하나하나 가려뽑아 건져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혼선된 감정의 실타래들은 좀처럼 뽑혀 올라오지 않았다 나는 여인의 시선을 피하여 문득 천장의 별처럼 촘촘히 박혀있는 붉은 빛깔의 전등알들을 무연히 올려다 보았다 그런데 한동안 고개를 젖히고 천장을 올려다 보고 있으라니까 붉은 전등알이 박혀있는 천장이 마치 무한대의 하늘처럼 아스라이 높아 보였다 그리고 갑자기 뿌옇게 눈앞을 가로막는 현기증과 함께 순간적으로 여인이 새를 들어 살았던 대전시 선화동의 문간방에 매달려 있던 백열등의 기억이 머리를 스쳤다 백열등은 꺼져 있었다 프레쉬의 동그란 불빛이 천장에 무늬를 그리고 있었다 백납같은 여인의 팔이 허공으로 뻗어올랐다 벙긋하니 열리는 앞선 밑으로 여인의 가슴이 복숭아빛으로 타고 있었다 후끈한 한 줄기의 무더운 바람이 다리를 타고 기어오르고 있었다 아찔한 현기증과 함께 내 몸이 공중재비를 하듯 무너지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초점을 찾은 여인의 시선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나는 도리지를 치며 여인의 강렬한 시선을 피했다 아니야 아무것도 나는 수없이 도리지를 치며 눈을 감아버렸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을 들켜버렸다는 부끄러움에 한동안 눈을 뜰 수 없었다 여인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내 손목을 잡은 것은 이때였다 여인의 손은 불같이 뜨거웠다 나는 번쩍 눈을 뜨고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인을 끌어안았다 팽팽하게 긴장한 여인의 몸이 내 품속에서 장작불처럼 뜨겁게 타오르다가 벌건 숫덩어리가 되어 바닥으로 주저앉고 있었다 내 몸도 이글거리는 숫덩어리가 되어 여인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칙넝쿨처럼 뒤엉켰다 바닥의 흙모래가 까끌까끌한 감촉으로 몸에 와 닿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신선한 유혹이었다 우리는 엎치락뒤치락 테이블 사이의 공간을 헤엄치듯 빠져들며 출입문 근처의 넓은 공간까지 굴러와 있었다 잠깐만 여인이 내 몸을 가볍게 밀어내며 출입문에 손을 뻗었다 찰칵 소리를 내며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닫혔다 여인은 출입문 옆에 붙어있는 전기 스위치도 내렸다 천장에 박힌 붉은 빛깔의 전등알만이 하늘의 별처럼 떠있을 뿐 실내는 포근한 어둠에 휩싸였다 이제 실내는 외부와 차단된 우리들만의 밀실이었다 거기에는 까끌까끌한 모래바닥과 전등알이 별처럼 촘촘히 박혀서 은밀한 빛을 뿌리는 하늘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밤의 들판 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들판을 무대로 뒹굴고 있는 야생의 짐승들이었다 짐승들은 거추장스런 옷가지들을 허겁지겁 테이블 위에 벗어던지고 벌거숭이가 되어 별빛 쏟아지는 들판을 숨이 턱에 차도록 내달리다가 밤나무 꽃향기의 쥐에 비틀거렸고 드디어는 짭짤한 땀투성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나른함 속에서 눈을 감아버렸다 부드러운 미역줄기 하나가 내 가슴에 휘감기고 있었다 여인의 팔이었다 그리고 내 허벅지 근처에도 한 움큼의 미역줄기처럼 여인의 다리가 물살에 밀리듯이 조용히 밀려와 얹혀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파도에 떠밀려온 난파선의 생존자들처럼 몽롱한 의식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꿈결처럼 듣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디 먼 데서 들려오는 풀여치의 울음소리처럼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우습지? 내가 우스운 여자로 안 보여? 무슨 말이야? 우스울 거야 나는 여인의 얼굴을 끌어다가 가슴에 묻었다 여인은 고분고분한 아이처럼 한동안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자는 듯이 고른 숨소리를 내던 여인이 어느 순간에 가냘픈 풀피리 소리를 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안이 벙벙해진 내가 상체를 비스듬히 일으키려 하자 여인은 더욱 깊숙이 내 가슴으로 파고들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갑작스런 여인의 울음으로 격정의 뒤끝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나둥그러져 있는 옷가지 중에서 여인의 코트를 찾아내어 옹송그린 여인의 몸을 감싸 일으켜 앉혔다 그러자 여인은 부끄러운 듯 발딱 몸을 일으키더니 주섬주섬 옷가지들을 집어들고 맨발로 허겁지겁 주방 쪽에 커튼을 들치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어슴프레한 천장의 불빛에 드러난 나의 알몸이 부끄러워서 나도 허둥대며 옷을 입었다 주방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기척도 없더니 이읽고 수돗물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의자에 엉거주춤 걸터앉아 담배를 피웠다 입안이 소태를 머금은 듯 쓰고 목젖이 타는 듯한 심한 갈증이 느껴졌다 나는 아무렇게나 담배를 눌러끄고 어둑어둑한 실내를 초조하게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왈칵 부끄러운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뒤늦게나마 여인이 흘린 눈물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격정의 뒤끝에 흘린 여인의 눈물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비탄과 회의가 아니었을까 여인은 나에게 몇 차례나 자신이 우습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렸었다 그것은 바로 순간적인 욕망의 포로가 되어버린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러운가를 생각하며 흘린 자책의 눈물이었다고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나는 아무런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치신머리 없는 사람인가 물론 함께 만들어낸 추억 일망정 당사자에 따라 그 추억에 대한 색깔이 다르고 부여하는 의미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여인에 관한 나의 추억은 순수하고 신비스러워야 했고 도전적이고 패기 넘치는 젊은이의 이상으로 기억되어야만 했다 그런데 오늘의 나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곳에 찾아오기 전에 나는 무언가 마음의 정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었다 그것이 가식이어도 좋고 진실이어도 좋았다 그러나 나는 종례 정리된 마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불쑥 여인을 찾아왔던 것이고 그 결과는 여인을 한갓 정욕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비열한가 커튼 너머에서는 수돗물 소리도 그친 지 이미 오래였다 여인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곤혹스런 경황 중에도 여인에 관한 궁금증이 나를 복과되고 있었다 나는 커튼이 쳐진 주방 가까이 다가섰다 저... 들어가도 돼? 그러나 커튼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잠시 멈칫거리던 나는 커튼을 들치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예상보다는 널찍한 공간이 거기에 있었다 그릇을 씻는 개수대가 있었고 요리를 위한 가스레인지가 있었고 맥주 박스가 켜케로 쌓여 있었고 유리컵과 커피잔을 정돈해 놓은 선반이 거의 천장 높이로 여러 층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처럼 오밀조밀하게 짜여져 있는 공간 구도의 중앙에 문이 달리지 않은 방이 하나 있었고 여인이 그 방의 문턱에 시설물의 일부처럼 이동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는데 여인의 까만 원피스와 얼굴을 덮어버린 머리칼 때문에 여인은 마치 하나의 까만 물체 같았다 여인의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띄지 않았던 것도 까만색의 물체처럼 보이는 여인의 모습 때문이었다 내가 여인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여인의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얼굴을 들어 올렸을 때 여인의 얼굴은 담담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미안해 나는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을 음성에 담았다 그러자 여인이 가볍게 얼굴을 틀어 내 손을 벗어나더니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몸을 돌려 방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들어와서 얘기해 두 사람이 겨우 누울만한 크기의 방이었다 작은 책상 하나가 벽에 붙어 놓여 있을 뿐 다른 가구는 없었다 책상 위에는 전화기와 메모지가 놓여 있었고 사진틀 하나가 세워져 있었지만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의 불빛이 사진틀의 유리에 반사되어 사진 속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알아볼 수 없었다 여인이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나가더니 맥주 두 병과 마른 안주를 접시에 담아들고 들어왔다 갈증으로 졸아들었던 목줄기가 시원한 맥주 한 잔에 뻥 뚫리는 것처럼 개운했다 여인도 단숨에 맥주 한 컵을 다 비웠다 둘이는 마치 심한 말다툼 끝에 심통이 뻗친 사람들처럼 묵묵히 맥주 컵만을 기울였다 잠시 후 여인이 다시 주방으로 나가더니 맥주 세 병을 들고 들어왔다 나른한 몸속에 술기운이 빠르게 번져가고 있었다 그런데 몸속에 잠입한 술기운이 그동안 떨떠름한 분위기에 덜미를 잡혀 잔뜩 주눅이 들어있는 두 사람에게 한가닥 여유의 물꼬를 터주었던 탓인지 여인의 표정이 아까보다는 한결 차분해 보였고 나 역시 곤혹스럽던 기분에서 서서히 풀려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하여 몸속에 잠입한 술기운에 편승하여 우리는 밤새도록 민들레 꽃이의 좁은 뒷방에서 20여 년의 세월 속에 묻힌 뒤안길의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주로 청순하고 가련해 보이는 여인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동경과 호기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당시의 내 감정들을 고백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아무런 대책도 없는 무모한 제안이긴 했지만 함께 도망치자고 했을 때 왜 당신의 태도가 그처럼 쌀쌀하게 표변하여 산다는 것이 애들 소꿉장난인 줄 아느냐 철이 없다 나를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겠느냐는 등 오직 순수한 감정 하나로 버티고 있는 나에게 찬물을 끼얹고 내 순수성을 무자비하게 박살내는 말을 그렇게 거침없이 할 수 있었느냐고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구심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여인이 공허한 웃음을 피식 날렸다 글쎄 그때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정냄이 떨어지는 말을 짓거리지 않으면 자기의 그 무모하고 당돌한 생각을 뿌리칠 수가 없겠다고 느꼈기 때문이야 모진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왜 그래야만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야 정말 철없는 생각이지 여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빠니 쳐다보면서 가벼운 한숨을 쉬었다 철없는 생각일지라도 그때는 정말 진정이었는데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일시적인 호기심도 아니고 내 마음을 떼어놓기 위해 일부러 모진 소리로 내 환상을 박살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여인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코끝이 찡하게 아려왔다 나는 지그시 눈을 감은 채 그때 만일 여인과 함께 도망을 쳤었다면 지금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를 얼핏 머릿속에 그려봤다 그러나 그것은 어림짐작으로나마 전혀 윤곽조차 그려지지 않는 내 모습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담배값을 꺼내 들고 쭈그러진 값을 펴 담배 한 개비를 뽑아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너울너울 흘러가는 담배연기 속에서 지난 20여 년의 세월이 가물거리며 함께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제떨이라도 어디 있을까 하여 두리번거리다가 책상 위에 놓여있는 사진틀에 우연히 나의 시선이 멈췄다 아까는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사진틀 속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몰랐었는데 앉은 위치가 달라서인지 사진틀 속의 주인공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지금보다는 훨씬 젊게 보이는 여인이었고 뒤에는 중학생 또래의 소년 하나가 여인의 어깨 위에 한 손을 얹고 해맑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아들인가? 내가 무심코 사진틀을 끌어다가 눈 가까이 대며 물었지만 여인은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사진틀 속의 여인은 검정색 옷차림이어서 단아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쓸쓸한 모습이었고 뒤에 서 있는 소년은 똘망똘망한 눈과 선이 뚜렷한 콧날의 인상이 퍽 이지적이고 똑똑해 보였는데 입꼬리를 살짝 치켜올리며 웃는 모습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낯익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저 혼자 타들어가던 담배가 기어이 걸쭉한 담배재를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나는 손가락 끝에 침을 묻혀 떨어진 담배재를 낚아올려 빈 맥주병의 주둥이 근처에 조심스럽게 갖다 대고 밀어넣었다가 너무나 조용한 여인 쪽이 궁금하여 흘깃 돌아다 보았다 여인은 언제부터인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의 거동을 똑바로 쏘아보고 있었는데 술 기운 탓인지 여인의 눈 언저리가 유난히 벌겋게 달아있었다 나는 여인한테서 시선을 거두어 다시 사진 틀 속에 두 사람을 한동안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 사진 이리 줘 얼마 후 가랑잎처럼 메마른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사진 틀을 건네받은 여인은 무릎 위에 그걸 올려놓고 마치 묵념이라도 하는 자세로 고개를 꺾었다 흘러내린 머리칼이 옆 얼굴을 가린 탓으로 여인이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지 눈을 감고 있는지 표정을 살필 수는 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인의 고개가 더욱 앞으로 기울어진다 보를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사진 틀 위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갑작스러운 여인의 태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이러쿵저러쿵 끼어들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나는 난감한 기분으로 여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여인은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가슴속에 묻힌 슬픈 사연을 진한 눈물방울로 말끔히 씻어내고 있는 모양이었다 여인은 눈물이 많았다 불과 한 시간도 채 안 된 사이에 나에게 보이는 두 번째의 눈물이었다 한때는 나의 무모한 정을 떼기 위해서 칼날처럼 모진말로 인연을 끊을 수 있었던 다부진 여인이 이제는 세월의 풍상이 쇠진한 탓인지 여리고 여린 풀립처럼 간들거리고 있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했다 얼마 후 여인이 고개를 발딱 쳐치고 얼굴을 들었다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눈물이 흔하지? 이러지 않기로 했는데 쑥스러운 듯 나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중얼거리는 여인의 눈이 벌에 쏘인 듯 벌겋게 부어있었다 그런데 한동안 나를 외면한 채 멀거니 천장을 바라보고 앉아있던 여인이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주방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얼굴이라도 씻는지 수돗물 소리에 섞여 푸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인은 잠시 후 오늘 밤엔 정신을 잃도록 취해보자면서 양주 한 병을 들고 들어왔다 그리고 여인은 두 개의 맥주컵에 반이 넘도록 콸콸콸 소리를 내며 거칠게 양주를 따른 후에 나머지 맥주로 채웠다 폭탄주였다 여인의 도련한 호기에 나는 잠깐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여인의 행동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두 개의 술잔에는 색깔은 비슷하지만 성분이 서로 다른 액체들이 뒤섞이면서 들끓어오르는 격앙된 감정처럼 무수한 물방울들이 튕겨져 올라오고 있었다 이윽고 우리는 굉장한 술꾼들처럼 거칠게 서로의 잔을 부딪히며 벌컥벌컥 술을 마셨다 꼬장꼬장하던 여인의 앉음새가 무너지며 푸념처럼 넋두리가 흘러나온 것은 두 번째의 폭탄주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그러나 여인은 혀가 말을 따라잡지 못할 만큼 취해 있었으나 의식은 분명했고 이야기의 논리도 정연했다 이제 피차가 말이야 나이도 들 만큼 들었고 서로가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여인은 넋두리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했다 그리고 때로는 비분 강개한 어조로 때로는 담담하게 김순경을 따라 대전을 떠난 이후 이제까지 20여 년 동안의 이야기를 폭탄주의 술기운에 실어 쏟아놓기 시작했다 여인이 대전을 떠나 살게 된 곳은 충북 영동의 추풍령이라는 산골마을이었다 구름도 쉬어 넘는다는 추풍령의 한적한 풍광에 처음에는 낯설고 외롭기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번잡스런 도시보다는 오히려 정을 붙이기가 쉬워서 여인은 그런대로 마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여인이 임신을 하고 나서 사단이 벌어졌다 임신 소식을 전에 듣고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던 김순경이 눈을 혼뜨고 길길이 뛰면서 마치 환양년 취급을 하더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괜한 트집이려니 생각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지만 김순경은 자기가 이미 오래전에 정관수술을 해서 생식능력이 없는데 누굴 속이려고 하느냐고 자신의 신체적인 비밀까지 털어놓으며 윽박지르더라는 것이다 배는 불러오는데 김순경의 구박과 주궁은 날로 심해져 견디지 못한 여인이 김순경을 대동하고 병원을 찾아가서 사실 여부를 검사해 보았는데 결과는 김순경의 말이 옳게 나왔다는 것이다 김순경이 병원과 짜고 일부러 혐의를 씌우려고 했는지도 모르지 내가 이야기의 중간에 뛰어들어 이의를 제기했지만 여인은 이내 고개를 저었다 김순경이 정관수술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순경은 고향에 이미 결혼한 아내가 있었고 두 명의 자식까지 두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산하재한이라는 정부 시책에 따라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라는 지시에 의해 정관수술을 단행했다는 것이었다 그런 처지에 당신과 동거 생활을 시작한 것은 순전한 사기가 아니냐고 내가 언성을 높였더니 이번에도 여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본 마누라와 뜻이 맞지 않아서 언젠가 기회를 보아 이혼하고 자기와 정식 결혼을 하려는 것이 김순경의 속셈이었다는 설명이었다 어쨌든 환양년의 혐의를 벗을 수 없었던 여인은 임신한 몸으로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올 도리 밖에 없었고 미혼모 보호소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후로는 남의 집 식모살이며 공장에 직공 노르시며 식당의 주방일이며 굳은 일 힘든 일 가릴 틈도 없이 오늘날까지 살아왔다는 여인이었다 그럼 그 아이가 이혜인가? 김순경의 아이가 아니라면 그럼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것은 여인의 부정을 캐묻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어서 나는 아직도 여인의 발치 근처에 엎어진 채 놓여있는 사진틀을 턱으로 가리키며 화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죽었어 5년 전에 학교에서 지리산에 캠핑 갔다가 폭우에 불어난 냇물을 건너다가 실족해서 그리고 여인은 엎어져 있는 사진틀을 잠깐 내려다보다가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며 싱겁게 픽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저 애 아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사생활인데 뭘 나는 대범한 척 우물쭈물 얼버무렸지만 궁금한 것은 사실이었다 여인은 말없이 술잔을 끌어다가 몇 모금 마시더니 방바닥에 엎어져 있는 사진틀을 집어들고 한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내 얼굴로 시선을 옮겨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살랑거리며 도리질을 치다가 혼자 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너무 닮았어 그 순간 내 머릿속으로 무언가 섬광처럼 후딱 스쳐 지나가는 예감이 있었다 나는 갑자기 발끝으로부터 거세게 역류에 흐르던 비가 가슴 근처에서 탁 멈춰 서는 듯한 화끈한 충격을 느끼며 여인이 들고 있던 사진첩을 낚아채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사진틀 속에서는 입꼬리를 살짝 치켜올린 소년이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러자 나의 시야가 갑자기 몽롱한 안개에 휩싸인 것처럼 흐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안개 너머 몽롱한 시야 저 편에 역시 입꼬리를 살짝 치켜올린 어린 시절의 내 사진이 환영처럼 떠올랐다 아니 그럼 내 목소리가 황량한 광야에 울려퍼지는 들짐승의 포효처럼 적막하게 들려왔다